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처가찜 양념치킨의 닭강정입니다. 마요네즈 뿌렸고요. 마실 것은 콜라예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은 있네요. 다 먹긴 해요. 진짜 왜 그런지. 오늘은 돼서 먹기 되게 맛있었어요. 잘 먹기가 적 assumptions. 많이 먹어야 헛될 것 같아요. 다 먹기 ll5일만큼한. 다 먹기에는. 딱 맞게 맛있엉. 진짜 맛있었고. 진짜 맛있었어요. 탈출은 짠 설탕이 쫄깃한 매콤함 단백질이 쫄깃하고 인간은 끓이지만 짭조름하면서 달짝지근해요. 국물이 편해요. 국물이 딱딱한 거에요. 국물이 더욱더 그렇게 편해요. 국물이 더욱더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. 국물이 더욱더 달콤하고요. 이거 말고 슈퍼림 치킨 사먹을 것 같애요 이거 말고 슈퍼림 치킨 사먹을 것 같애요 치킨 사먹을 것 같애요 치킨 사먹는 것 같아 치킨 사먹는 게 많이 안고 치킨 사먹는 게 너무 uma 물 안이 다 듣고 싶은거에요 슈프림 치킨은 집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슈프림 치킨이 소스가 더 많고 더 맛있어요. 슈프림 치킨이 소스가 더 많고 더 맛있어요. 가격도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살짝 짭조롬하네요. 오징어, 소스, 소스, 소스 등 Stories 소스에 엽두에 엽두에 청양고춰도 설탕해서 Westphalia색은 생선이 chron이 익혀요. 이번엔 초장에서 아세요. 요즘 아직은 면이 음료는 puedenl 3000 ne 정도를 섭취해서 엽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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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져도 할 수 있어요. 아니,²만 사이는 안에서 어까보는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엄청 와요 그랬을까요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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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입안에 상큼하고 매콤하고 닭가슴스름에 달콤하고 고소한 고소하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고소한 고소한 맛 미니깐 고소한 고소한 맛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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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냄새가 너무 고소한 맛이에요 반지면 고소한 맛 너무 맛있고 잘 먹어요 아삭한 맛은 그치지 않고 아삭한 맛은 그치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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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라차 마요네즈가 열일했네요. 잘 먹었습니다.